일흔살 구글 미래학자 커즈와일의 염생기획 70세 구글 미래학자 커즈와일은 아침 30알을 포함해 점심 저녁 합쳐 바로 100알의 영양보충제를 먹는다. 그의 공식 나이는 일흔살이지만 생물학적 나이는 40대 후반이라고 한다. 그의 아침 식사는 산딸기륵, 훈제연어, 다크초콜릿, 디리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하루 7,80종 성분의 영양제를 먹으며 이는 하루에 수천달러, 연간 100만달러라고 한다. 커즈와일이 아니고서는 따라할 엄두도 안 나는 금액 그가 일반인에게 권하는 영양제는 무엇일까? 건강한 30대라면 기본적인 것만 보충하면 된다. 그가 뽑은 3대 기본 영양 보충제는 중압비타민과 미네랄,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D이다. 비타민D를 별도로 뽑은 것은 중압비타민제의 든 양으로는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그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 항산화 제품으로 신체어를 한다고 한다. 그의 이런 노력의 목적은 영생이라고 한다.